안녕하세요 유리아입니다. 발레코어에 이어서 요새는 코켓트코어가 유행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코켓트는 요염한 여자라는 의미지만 패션업계에서는 리본이나 레이스 등의 로맨틱한 악세사리로 대표된다고 하시는데 그런 의미로 8월 중 가장 기대되는 뷰티 패션 콜라보 제 채널에서 더 이상 소개는 필요가 없다. 많은 분들의 인생립을 담당하고 있는 토니모리와 발레코어, 코켓트코어 그 자체 그래서 그런가 많은 아이돌과 셀럽들의 픽인 유희가 만났다. 유희의 이 엄청난 무드를 보셔요. 이 무드와 토니모리의 제품들이 만나니 이런 엄청난 패키징들이 나와버렸고요. 거기다가 스타일리스트 분이 런칭한 브랜드라고 합니다. 내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번에 코켓트코어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예쁜 빈티지 느낌의 패키징은 좀 있다가 발색과 같이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우선 이번 콜라보 금액대별 사은품이 대단합니다. 사은품 먼저 보여드릴게요. 왜냐? 사은품이라고 해서 절대 신경 안 쓴 느낌이 아닙니다. 절대 아무거나 넣지 않았습니다. 유희의 인기 품목 쏙쏙 골라온 우리의 토니모리 제가 들어올린 이 타포린 쇼핑백 올리브영 온오프라인 2만원 이상 구매 시 증정 유희에서 현직으로 팔고 있긴 하지만 토니모리와 콜라보 한정으로 더욱더 스페셜함 업 솔직히 이런 양말 뭔가 시도해보기 두렵잖아요. 하지만 우리 토니모리는 올리브영 온라인에서 2만 5천원 이상 구매하시면 증정 해드립니다. 토니모리 제품 사는 김에 하나 받아서 살짝 담궈서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 찍먹해보기 가능 물론 물론 이 양말은 지금 유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내내 팔고 있는 초현직입니다. 이렇게 여름에 잘 어울리는 아아 보기만 해도 이쁘고 인스타 감성이다. 쇼퍼백은 정가 15,000원 양말은 8,900원인데 증정으로 받으면 이거 너무나도 이득 아닌가요? 거기다가 이건 힐링이라 백에 달고 다니면 됩니다. 보자마자 엄청나게 잘 나왔다 생각한 이 립 파우치는 이젠 설명하기도 입 아픈 워터풀 버터 기획세트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 이 립 파우치 증정하는 워터풀 버터 기획세트 먼저 보여드리고 갈게요. 이 기획세트는 두 가지로 나왔는데요. 워터풀 버터 12호 애프터 코랄 13호 쿨로즈 선택 가능 거기다가 이따가 보여드릴 유희 콜라보의 뉴 컬러 18호 로제트 로제 미니 틴트까지 들어있다고 한다. 참고로 12호 애프터 코랄과 13호 쿨로즈는 SS 컬렉션이었는데 실제로 데일리 틴트로 인기 폭발했던 컬러들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미 다들 아시죠? 많은 분들의 인생 립 마치 버터를 바르는 듯한 극강의 부드러움 토니모리의 워터풀 버터 제품력 한줄평 이쁘게 바르려고 정성스럽게 바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발린다. 겉은 매트하게 보송 입술 안은 바싹 마르지 않는 당기지 않는 그런 매트 틴트 코랄립 더크분들 한번 보셔요. 화사하고 상큼한 코랄 살짝 자문 같기도 발색은 선명한데 너무나도 부담스럽게 쨍하게 올라가지 않아서 웜톤 분들 데일리로 아주 딱 쿨톤 분들은 이걸로 가시면 됩니다. 13호 쿨로즈 쿨한데 로즈 이건 너무 말이 안 되잖아? 토니모리는 해냈습니다. 쨍한 핑크가 아니라 데일리로 부담스럽지 않은 핑크 차분하지만 그렇다고 상큼함을 잊진 않은 네네 저도 가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워터풀 버터의 발색 착색력은 서명 안 해도 다들 아시죠? 그렇다면 유이 콜라보로 새로 나온 컬러들도 보여드려야겠죠? 우선 유이 콜라보 패키지 좀 보세요. 빈티지한 로즈 패키징으로 눈에 확 띄고요. 네네 로즈로즈한 빈티지한 느낌 컬러들로 나왔습니다. 17호 걸스모브 버터 같은 질감을 적극 활용해서 입술에 얇게 부드럽게 올려주면 어머나 보라색에 핑크를 반방울 넣었다. 자색고구마 같은 느낌 쿨톤 분들이 매우 좋아하실 듯 제까라이기도 합니다. 차분차분 느낌 코켓트 느낌에 아주 딱이겠는데요. 아까 보여드린 기획 세트에 미니로 들어가 있는 컬러입니다. 18호 로제트 로즈 얇게 발라주고 노음파 상태로 조금만 기다려주면 어라? 이게 빈티지 로즈지. 정석의 빈티지 로즈 색상. 거기다가 걸걸걸 걸리시하다. 추구미 로즈 여신이신 분들에게 아주 딱이겠는데요. 이번엔 19호 아일리트 레드. 플래식한 레드 컬러에 빈티지함 한 방울. 안색을 환하게 밝혀주는 컬러라 데일리하게 아니면 포인트 컬러로 아주 딱이겠는걸요. 빈티지 여신 추구미이신 분들에게 딱 다 발라준 후 티슈로 한번 눌러주면 노 요플레. 지속력은 업업. 그 다음은 치크톤 젤리 블러셔. 바루날림 없이 부드럽고 매끈하게 발색 가능. 거기다가 신박하다. 작고 귀엽게 생긴 케이스에 내장 퍼프까지 들어있어서 휴대하기도 너무나도 간편한.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팡팡 두드리기 가능. 그 중 유이 콜라보 뉴 컬러인 8호 리본 핑크 좀 보세요. 소장 욕구 불러일으키는 단산자 패키지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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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쓰면 이 프린팅은 다 지워지긴 합니다만 토니모리는 정말 진심이구나. 퍼프가 내용물을 충분히 머금을 수 있도록 여러 번 팡팡팡 해준 뒤 볼에 올려보면 옹 리본 핑크 하면 떠오르는 그 색. 맞구요. 1회 톡톡톡 해주면 이렇게 여리여리한 볼 완성. 아 조금 더 진하게 원해요. 2회에 톡톡톡 하면 가루 날림이 없어서 그런가 맑게 그대로 색감이 올라가는구나. 뻔한 베이비 핑크 컬러가 아니라 푸시아빛에 베리 컬러 한 방울 넣었다. 너무나도 더워서 뭔가 얼굴에 청량함도 하나 필요한걸. 3회에 톡톡톡 하면 아 화사하고 러블리함 한 그득 핑크 소녀 추구미까지 완성 가능하다. 이것뿐만 아니라 토니모리의 다른 제품들도 나왔다. 미친 착색력으로 유명한 퍼펙트 립스 쇼킹 립은 내내 라떼의 그거그건 맞습니다. 화사 청량 레드 핑크 컬러인 11호 로제트 쇼킹 브라이트 핑크 컬러의 12호 페어리 쇼킹 글레이즈 립의 대표주자 게릿 틴트 글레이즈 밤은 투명하고 영롱한 아이스 코팅과 컬러 체인지로 핑크 무드를 더 선수화해준다는데 핑크에 자세히 보면 푸른빛을 담았다. 아아 9호는 박하사탕 스타일이구나. 은은한 플럼핑 효과도 잊지 않으셨죠? 은은하고 핑크 무드를 살짝 한 방울 입힐 수 있는 10호 아이스 캔디까지 플럼핑 효과 덕분에 생얼에는 물론 토퍼로 사용해서 무드 전환까지 한 번에 된다. 블러셔는 치크톤 젤리 블러셔 8호 립은 워터풀 버터 17호 걸스모브 의상은 유희 탑도 유희 바지도 유희 양말 가방 립 파우치 사은품 유희로 맞춰주면 코켓트 코어 추구미 단 한 번의 완성 요새 유행 추구미 코켓트 코어의 진심인 토니모리 유희 콜라보가 8월 4일 오특을 한다고 합니다. 대표 립라인이죠. 토니모리 워터풀 버터가 30% 할인이 들어가서 11,200원으로 할인 중 오특을 놓치셨다구요? 걱정하지 마셔요. 워터풀 버터 및 기획 세트는 8월 한 달간 20% 할인이 들어가서 12,800원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치크는요? 내내 동일하게 8월 한 달간 20% 할인이 들어가서 동일한 가격 12,800원 아까 보여드린 유희의 현직들 파포린 쇼퍼백은 2만원 이상 구매시 증정 양말은 2만 5천원 이상 구매시 증정 잊지 않으셨죠? 아아 그리고 소진시 마감된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얼른 개차하라고 말해보면서 8월 한 달간 전국 올리브영 매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다는 건 말 안해도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콜라보의 진심 토니모리와 유희가 만났다 토니모리 유희 콜라보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어떤 색상이 가장 마음에 드시는지 어떤 색상이 저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지 같이 매치해 줬던 유희의 옷들 중 어느 거 가 마음에 드시는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